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일본어 독학 416일차일거에요 오늘이 아마 자다 깨서 나왔어요 어쩐지 뭔가 안한거 같았어 자다 깨서 아아 이러면서 후다닥 달려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836까지 떨어졌죠 750까지는 내려보자 자다 깨 이게 제가 안할때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데 할때는 신경을 어 잠깐만 나 7일 뭐야 이거 8일 넘어간거야 나 그럼 이거 안한걸로 기록된거야 하루 아니죠 아닐거야 아닐거야 아마 저런데 빈칸 나는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작해보자 나마에 이름이죠 이거 알고 말한건데 기에루는 어 사라지다에요 disappear 그죠 네 대충하다는 오잡바니시마스 오잡바 대하루 이렇게 나올거에요 오잡바 대하루 맞죠 이거는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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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대 우대에요 가슴 아 무네구나 다시 이거는 도루라고 해서 달라입니다 도루 잠깐만 이렇게 하고 통계좀 볼게요 이거는 언제야 화요일게 왜 지금 나와있어 나 지금 월요일 거 하는거 맞지 그치 어 이게 아마 리셋시간이 아마 새벽 4시인가 그럴거에요 세상에나 아 이걸 안하고 있었구나 미스와 이쿠츠 어 이따가 뭐죠 아리마스죠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응 네 스위치온은 つける 입니다 케이스가 끄다고 つける 맞죠 이거는 뭐더라 이게 후루이라고 카루이라고 해서 가벼운 카루이 어 그렇지만은 나노대도 되고 데스가 아 데스가에요 데스가 데스가 맞죠 네 카타카나 네를 쓰라고요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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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거는 한자로 처음 시자 네 이거는 한자로 검토할 때 검자 같은데 글쎄요 검토할 검짠가 검사할 검 비슷하게 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나요 옛고자 그 앞에 이거 뭐야 실멱자랑 모르겠네요 매질결자구나 다시 이거는 갈다연자인가 연구할구자 다시 이거는 견자 에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제자인가 이게 아마 나타날 현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알아야 되는데 다시 이거는 부지런할 근자 네 이거는 글장자 이거는 층계단자 이거는 조사할 때 글쎄요 지을 조자 고를 조자구나 이거는 경영할 때 영 경자 모르겠네요 이거 영자니까 모르겠어요 경영할 영자구나 경영할 영자 다시 데스가는 그렇지만 조호 조호는 뭘까 정보 네 인포메이션이네요 사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사예요 맞죠 이거는 아토니 일 것 같은데 아토니 카레와 쇼리 다이진 になりました 나중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 노치니 카레와 소우리 다이진 아 노치니 라고 읽어야지 다시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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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분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화 인 것 같아요 교과 勉強 아 勉強구나 공부의 勉強 입니다 다시 일하는 시간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 네 그 다음 프레지던트와 chairperson은 어 이게 뭐더라 사초 사장 아닌가요 사초 같은데 가이초 이거 회장이구나 가이초 다시 이거는 어 어 今後 の 方針 가 決まった 라고 해서 앞으로의 방침이 정해졌다 今後 の方針 가 決まった 맞고요 이거는 사이대 라고 해서 최대 입니다 사이대 오카시 오연려 なく 타베 て ください 오카시 오연려 なく 타베 て ください 다과를 어 부담 없이 드셔주세요 이런 말이죠 엘려 なく 사양 말고 네 I lost 10kg 이거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10kg 뺐어요 10kg 痩せました 10kg 痩せました 0은 뭐더라 음 음 음 음 음 와카이 아닌가요 와카이 맞네요 Public Holiday 이거 영어로 물어보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공휴일 축구지츠 축구지츠 삭제 크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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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페겠죠 크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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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브구나 삭제 이거는 이 글자가 경쟁일 거예요 그래서 고쇼 이런 식으로 소리 날 텐데 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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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네요 다시 이것도 치우고 이거는 치치 아닌가요 치치 아빠라는 뜻이죠 이거는 왓타시노 아내와 아메리카 니 아내가 아니라 이거 娘예요 왓타시노 무수매와 아메리카 니 이맛 내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왓타시노 무수매와 아메리카 니 이맛 이즈레 이즈레는 언젠가는 이란 뜻이겠죠 네 이거는 크레와 아시가 나가요 라고 해서 다리가 길대요 그는 크레와 아시가 나가요 일곱년 이거는 아 시치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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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이거는 지울 걸 지워야 되는데 오늘 그냥 안 지우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지울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시에 세팅 다시 잡히기 전에 카레와 요이 도 카레와 요이 도 카레와 요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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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 교 교 교 교 그는 좋은 점만 강조 했다라는 카레와 요이 도 도 교 교 교 교 교 교 나쁜 건가 긴 코 같은데 은행 아닌가요 긴 맞고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고치거나 영어를 읽었는데 귀찮아 넘어가 오늘은 바이트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코인시던스겠죠 아 C 맞죠 오케이 소프트 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아닐까요 네 맞네요 이 카타카나로 쓰고 아이웨어 이가 아니래요 이거 아마 이렇게 쓸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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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서다나 이 맞죠 하실따 기오리 오 기록 하실따 기오리 오 기록 기록 시마스 뛴 거리를 기록 합니다 라는 뜻인데 요거 요즘에도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토 가부입니다 가부 주식이죠 옥토버 옥토버 시가츠가 아니라 그건 4월이겠지 주가츠 아닐까요 10월 10月 맞고요 이츠츠 이츠츠는 5개 맞죠 맞아 이츠츠가 5개야 루즈는 마케루겠죠 마케루 이거는 팩팅 칼륨 폴리페널이랑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 기억이 안 나요 베타 카로틴 다시 뭐뭐에루 아타에루일 겁니다 그래서 기부의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거는 익시스트 포세스라고 되어있는데 뭐죠 존재하다 있다 이루겠죠 아루 나 이루인데 아루 아루 맞죠 아루 이거는 카이초라고 해서 회장입니다 카이초 맞고요 시카는 뭐뭐뿐이라는 뜻 아닌가 뭐뭐밖에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 네요 얘는 지우고 하지메니 카이초가 아이삿시다 처음에 카이초 회장이 인사를 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 지사이지와 요매나이 라고 해서 그렇게 작은 글자는 읽을 수 없습니다 고 지사이지와 요매나이 라는 뜻이겠죠 완전히는 인타이어리겠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이거는 레입니다 이거 보를 쓰라고요 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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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 개 찍으면 보아닐까요 맞고 그 다음에 이건 카노조가 왓다시노 스테지 스테조 스테조가 뭐야 스테조루 이 게 칸니 している 그녀가 내 스테조를 관리하고 있어 카노조가 왓다시노 스케쥬을 관리하고 있어 카부 카부는 주식 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노우니 켜우미가 아리ます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우니 켜우미가 아리ます가 이거는 문어입니다 가슴이죠 이거는 彼가 그가 반장이다 반대표니까 반장이겠죠 시고토는 일이죠 이거 치우고 이거는 그 회사는 여성을 많이 뽑고 있어 채용이죠 이거는 회담인데 회담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회담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아내 부부에게 아내 부부가 아니라 아내 부부면 나잖아 누나 내 부부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토코노코니까요 로우를 써라 로우를 어떻게 쓰더라 로우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는데 로우 이거 네모인데 그거는 근데 카타카나잖아 히라가나 로우를 어떻게 쓰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렇게 저기서 더 들어가면 루가 되는 거고 오케이 다시 이거는 나타날 현자 좋습니다 이거는 뭐더라 뭐뭐 대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인데 파가 되나요 파로구라 아 푸구나 후후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람 프로그람오 우케돋다 라고 되어있어서 우케츠케데 후라그램 프로그람오 우케돋다 라고 해서 접수처에서 프로그람을 받았다 뭐 안내받았다 뭐 이런 말 같아요 솔직히 영어로 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갈다 연자라고 했다 틀렸던 연구할 연자겠죠 연구할 구자겠죠 네 이거는 이거는 고를 조자 네 이거는 어 실멱자에 예꼬자 매질결자 네 이거는 소프토 이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토 네 그 다음에 이건 지우고 키루 키루는 뭐뭐를 입다 라는 뜻이에요 아 썰다라는 뜻도 있어요 입다도 되고 썰다도 됩니다 다시 디퍼런스 디퍼런스는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칙아오 칙아오 칙아이 칙아이 칙아오 칙아오 칙아오가 되겠네요 차이 칙아이 칙아이구나 이가 이게 명사구나 다시 이건 뭐였죠 칙아이처입니다 회장이죠 칙아오 네 이거는 경영할 영자입니다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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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의 의미를 지소에 시어드려 이 단어의 의미를 지소에 시어드려 라고 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죠 봅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카노조와 아니구나 어 무슨 매 무슨 매와 아메리카노 어? 어? 아니 이거 뭐야 카노조잖아 카노조와 아메리카노 이게 킨녀일 겁니다 업체 사업체일 거예요 아메리카노 킨녀 그래서 제 여자친구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노조와 아메리카노 킨녀 대 하타라이 테이마스 아 그치 무조건 내 여자친구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녀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글쎄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거는 뱅큐입니다 공부하다 뱅큐 이거는 노치니 카레와 쇼리다이진이 나림마시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치니 카레와 쇼리다이진이 나림마시다 하개시 하개시는 바이올런트죠 강렬한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방침이라고 해서 호신 이렇게 되겠죠 호신 이거는 모든 카드의 시작 이스펙터는 150% 정도 125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50이네 완전 틀렸네 다시 어 오 미세와 모 심 때 이마시다라고 해서 그 가게는 이미 닫았습니다 오 미세와 모 심 때 이마시다 이거는 주탁 라고 해서 주택이죠 주택 네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なたの 오니이산 와 난 사이 당신의 오빠는 몇 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아 히톤이 아 히톤이 아 히톤이 쥬쥬고 타벼 마시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점심 먹었어요 히톤이 아 히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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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고요 이거는 료 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지금 써봅시다 리 요 우 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안되네요 그러면은 리 요 우가 여기 들어가나 리 요 리 안되네 리 리 맞는데 저거 맞을 건데 리 리 요 리 됐네요 어 그렇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됐고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와따시와 당고 당고가 아닌데 사과가 뭐죠 사과는 내가 알지 않았을까 당고였나 와따시와 당고가 스키데스 이거 아니고 아 맞아 린고야 당고는 단어고 다시 이거는 어 교소 이렇게 되죠 교소 맞고요 잇파이 잇파이는 full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소리상 한 잔 더 얻어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full의 의미를 갖고 있다 어 하야매니 하야매니 요테이오 타뗐루도 계약갖구가 시야수이 desu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야매니 요테이오 타뗐루도 계약갖구가 시야수이 です 시 시는 사조 여기서 노래하면 안됩니다 고고대 우타운 고고대 우타운 와 안 됩니다 뭐죠 노래를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이건 레바죠 따라 따라 뭐 한다면 다시 베타카로틴 들어가더라고요 저 자리에 동호회 교류카일텐데 어쨌든 저는 750까지 일단 맞춰놓고 자야겠죠 자다가 뛰쳐나왔습니다 하던거 마저 하고 자도록 하죠 왓타시노 고쿠니 왓타시오 잠깐만요 쿠니 왓타시노 고쿠니니ついて 스쿠시 스쿠시 오하나시 시 마쇼 라고 해서 제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이땅노 나이오가 합표사렘하시다 합표사렘하시다 라고 해서 회담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디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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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런스는 치가이입니다 차이 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키루 키루 키루는 썰다라는 뜻도 있고 입다라는 뜻도 있어요 25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일단 굉장히 적은 양을 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750에 맞추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더 하고 싶긴 한데 잠은 자야죠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